네 여러분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. 오늘 엄지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캐스트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. 뭘 공부하고 싶냐면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다이어 몇 가지만 공부를 하려고 해요. 우리 다이어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뜻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숨겨진 자식들처럼 숨겨진 뜻들이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뜻을 모르면 해석할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를 선생님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다이어 가볍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자 먼저 파인이라고 하면 선생님 저 알아요. 파인 뭐예요 막 이렇게 하면 우리 I'm fine thank you 할 때 그 파인이에요 라고 하잖아요. 그치? 근데 그 파인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자 먼저 괜찮은 좋은이란 뜻이 있는 건 맞아.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뜻이지 근데 그거 말고도 미세한이란 뜻이 있어요. 조금 의아하죠. 왜 미세한이란 의미가 있어서 우리 요즘 문제가 참 많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. 미세먼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파인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이 파인이 뭐니까 여기에서는 좋은 먼지 아니고 그치? 미세한 먼지니까요.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. 괜찮은 좋은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말인 것 같은데 벌금 그리고 이걸 동사로 쓰면 벌금을 물리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.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? 라고 하면 The company was fined 라는 식으로 쓰여 있으면 아 이 컴페니는 좋게 되었어요. 이런 거 안 되잖아요. 그치? 어떻게 해석해야 돼? 아 이 컴페니는 지금 벌금을 물림을 당했어요. 벌금을 물게 생겼어요. 뭐에 대해서요? 그 사고에 대해서요. 이런 식으로 쓴다. 되셨나요? 아 파인이 I'm fine thank you 말고도 이런 뜻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면 우리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에서 해석을 할 때 문제될 만한 건 없을 거예요. 파인 때문에는. 되셨나요?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. 두 번째는요. address예요. 우리 address 회원 가입할 때 많이 봐서 알잖아. 그치? address는 뭐야? 주소. 동사로 쓰면 뭐도 돼. 주소를 쓰다까지도 돼. 공부 조금 더 한 친구들은 이게 연설, 연설을 하다라는 뜻으로도 알고 있을 거야. 근데 한 가지 더 있다. 뭐냐면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뭐니? 고심하다. 되게 열심히 생각한다는 게 고심하다야. 고심하다. 그리고 문제 상황을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이거는 조금 의아하죠. 요거를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네. 자 볼게요. this article. article 하면 이 기사인데 이 기사가요. addresses the real problem of our society래요.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를 이렇게 한대. 근데 여기에서 연설하다는 아닐 거 아니야. 기사가 어떻게 연설을 해. 그치? 연설하다는 아니고 주소를 쓰다도 아니다? 그럼 뭐다? 이거는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되셨나요? 그래서 아 address한테는 주소. 주소를 쓰다. 연설. 연설을 하다 말고도 고심하다. 문제를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. 되셨죠? 그러면 세 번째. 네. 세 번째는 비트라는 뜻이야. 우리 비트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냐면 비트 주세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들어봤을 거야. 그치? drop the beat 이런 거 하잖아. 그치? 그때 그 비트도 맞아. 박자. 비트라는 뜻이야.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심장이 쿵쿵 거려요. 북이 둥둥 울려요. 이런 거 할 때도 비트라는 말을 쓴다. 그리고 나서 때린다 두드린다 할 때도 비트야.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때리고 때려 눕히는 거야. 그럼 뭐야? 이기는 거지. 그래서 이기다 능가다 라는 뜻도 있어요.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면 no one can beat his record래요. 그의 레코드를 아무도 때릴 수 없어는 아닐 거 아니야. 그의 기록이니까. 그래서 뭐다? 아무도 능가할 수가 없다.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뜻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다이어 공부가 꽤나 중요해요.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로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거든. 그래서 우리 fine이랑 address랑 이렇게 비트까지 이 세 가지 공부를 좀 잘 해두시고 뭐 공부할 것도 없잖아. 되게 가볍잖아. 그치? 이렇게 공부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다이어 많이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1탄 말고도 2탄, 3탄, 4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다이어 걱정 없이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되셨나요?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공부 잘 선생님이랑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.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